아 으 으 아 자이꼬로지 은채 은 채 3주일의 콘서트 투어 최민의 자녀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기은행장 은채 은채씨가 돌아오기만을 엄청 기다린 미니 미니 채민이 채민은행장입니다 채민씨 네 저 없는동안 아주 재미있게 보낸것 같던데요 은채씨 네? 제가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도 받고 다 같이 파티도 하니까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? 어떤 기분인데요? 마치 뭔가 천국에 온 것 같고요 정말 정말 행복한 기분입니다 짠! 채민씨 아니 생일이 안 끝났어요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은채씨 그리고 또 채민씨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채민 삼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어? 이거 안 뭔데? 운 띄워주실래요? 이 이거 대본에 없어서 아주 깜짝 놀랐죠?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이 아 최 채민씨 생일 진짜 진짜 축하드려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저요? 행복하죠 아 행복해요 끝이에요? 네 네?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아 네 민 민 아 민 뭐? 민망하겠지만 예금주분들에게 윙크 한번 보내주세요 아 오 마이 갓 윙크 해 윙크 해 윙크 해 윙크 해 하나 둘 셋 아 아니 진짜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채민씨의 천국같은 기분에 딱 어울리는 무대도 준비했거든요 아 정말요? 어떤 무대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하하하 퍼플키스야 부릅니다 세븐 헤븐 헤븐 어 나 는 그 눈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